하하 약봉정도는 막을수있지 어우야 아니 아 이걸 못막네 쟤끼야 해피해서 아 아 정한새끼 와 노부시가 내 등에다 독을 찔러 넣었어 하하 아 독대미 개아파 뭐야 너무 많지 않냐 야 사무라이가 다구는 아니지 지나오는 우리의 과거들 하하 물을 부어 하하 사무라이가 다구리는 좀 아니지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일거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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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뒤에 희극히 어슬렁거리는 데 오, 개멋있게 줘 저걸 반대 덤벼라 덤벼라 우리는 난 사무라이는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정녕 2대1이 되더라도 말이지 정녕 그게 다 소릴지라도 말이지 할 땐 해야해 너무 신기해 영원히 그럼 죽을래요. 내게. 우리의 army. 넌 죽을래요. Apollyon 우리에게도. 안 Sejurru. 내가 그들의 싸움은 없을래요. 권리엄이 여태의 장르가 여태의 장르가 여름이 폐하시더라고 여태의 장르가 여태의 장르가 여태의 장르가 장시간 무릎 꿇고 있어서 아픈가보고 나도 그런데 제사 지낼 때 무릎 꿇고 출따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일어나야 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똑바로 못 들었나봐 강철 발견 어 나 강탈 죽으러 갔다올게 강탈 어디 먹었다 네이놈 퍼스키퍼 아 피스키퍼 쓰잇 쓰잇 뭘 보고만 있냐 밴딕 스포일러로 밴딕 야 나 발리 스타먹었다 아니야 아니야 저기로 밀면 된다고 아유씨 여기 펌퍼러 여기 여기 뭔가 강탈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제발 이제 생명 끝내줘 제발 이제 생명 끝내줘 아 겁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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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이만 흘리기 스냇 개노무 자식 오이 하는거구나 컴퍼라가 있네 뭐하세요? 시작 씽 앗 뭐임 버리는거임 흠 이게 몇개인지라 다음 게임은 아니! 내 경쟁이야! 자식 방심했군 난 둘이 선툭 싸고 위로 좋아 돌려라 사무라이의 금지 어디? 흠 흐흐흫 어 얘네도 나왔네? 로브링어도 나왔네 피스키트랑 고맙습니다 그 사무원을 통해 그 사무원을 통해 누군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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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다 헛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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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었죠 헛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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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사무원을 잃지 마세요 사무라이의 2번 문을 잃고 2번 문을 잃고 여기가 왔어요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저걸 이렇게 여유롭게 말한다고? 마지막으로 이동해 저걸 이렇게 여유롭게 말한다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을 잃고 사무원 안패uguese 중간은 바로 역시 사무원을 잃은 침프 4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뭔가 좀 애매해 아까 터트렸던거 내가 화살을 쏘는거 이 새끼야 컨퍼러는 가드를 깨면 되지 거기서 떨어져라 잊어라 하나가 더 있잖아 안되겠다 최종병기 헐 그래서 보라살로 요걸 난 기합을 원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와우 오쿠마? 아 이 슈고키 안 꺼지는데요? 아 꺼졌네 당신의 양심 안녕하십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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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살...뭐야? 진짜? 너 병이니? 아 너였구나? 아니 병진은 나였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개 멋있어 솔직히 쇼크기가 잘 멋있는 것 같애 고우! 유가 디스 쯧 온나와 임마 나있어 오우야 나 떨어지겠다 야 나 떨어진다 저기? 20초만 기다려봐 1토템? 20초만 기다려봐 20초만 됐지? 완벽해 받아들여라 2대1로 싸우는게 우리의 정의다 이기는 쪽이 정의다 이기는 쪽이 정의다 흐흐흐 오우 좋아 디버프까지 걸어주면 정말로 졸려라지 오 오우 오우 이걸 페리가네 일단 니네로 체력을 채워야될깐 야 나 단몹 단몹되거든 밤까지 내가 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맞고 넘어져 와 우리 살려줬어 봤어? 저기 다리 깔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 무엇? 흐허허 오오 알고있어 아니 다른건 모르겠는데 저투 섞였나오는거 어떻게 피하고있는데 오우 혼자가 되다니 이 멍청한 새끼 ㅎㅎㅎㅎ ㅎㅎㅎㅎ 하하! 하하핳하하하핳 굳이 여러명이서 혼자가 되다니 졸귀 형 오늘 편집은 이거다 예흫 우리에게 기다리라 우르소프. 일을 위한 그룹. 그룹을 안으로써 그걸 막타는 것을 못가게 하는 것을 대단하지 않는 이유. 그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르소프. 이 날은 끝이 될 것이다. 내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해. 오오오. 너의 필요가 지금 나의 수행이야! 저게 워드한테 그런 짓을 없었는데요 살짝 뒤로 빠지고 흘리고 흘리고 기다려 야 됐어 이제 강공격을 때려 아니야 내가 밀쳐줄게 잠깐만 한번만 더 딸 필요만 들어 아니 워드한테 그런 짓을 없었다니깐 야 됐어 넌 내가 죽인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부터 아껴 온거야 브라살로 요걸 아니 난 기합을 원한다 이렇게 아 어디서부터 아껴 온거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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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우로치 개쫄랐는데 이건 바이킹이 다 망친다고? 미련의 사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라시아 주십시오. 이라시아 주십시오. 어마어마을 부름이 없지요. 그인공의 와이엇. 아멘 당신이... 당신은... 그이거는... 모든... 제... 월프가... 한번 더 죽여! 오 켄세이 예쁘다 그렇다 역시 오로치가 주인공이 맞다 아 얘 오로치인가? 아일걸? 얘 켄세일걸? 오로치야 검 카타 하나 들고 있잖아 아 그래? 켄세이는 양손으로 들 정도로 손잡이가 길어 아... 아... 다른 사람을 알고 있잖아 아... 7년 더 살고 있는 상황 아폴레온이 다 공개해 주셨다 하나는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정의에 내놓으려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여기 크로스는 왜 이래? 너가 오로치니? 켄세이니? 켄세이 같은 데는? 조언을 안전하자 천천히 저의 사람들은 죽을 것입니다 자, 여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을 나누어 주신 우리의 소식을 나누어 주신 우리의 소식을 나누어 지금, 왜 우리 여기가? 조화 peace even if it weren't possible we're no peacemakers is it an unworthy goal well no 이 상황이 시작될지? 이 상황이 시작될지? 우리에게 시작될지? 영화가 끝났다